아 타원아 이게 뭐야? 귀신 택이야! 짜잔! 보여줄까? 잘 봐! 에이 귀신이 어딨어? 귀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? 귀신이 있다고? 어? 서은이한테 귀신이 없다는 걸 알려줘ients 오케이 짠 이번 기회에 귀신이 없다는 걸 확실히야 알겠지 음 하아 어셔 이번 기회에 귀신이 없다는 걸 확실히 알 الن Time 이 정도면 되겠지? 이 정도면 되겠지? 방에 들어가서 보자 안되겠다 이제 숨었어야지 빈 오빠 가자 가자 뭐야 인형처럼 깜짝 놀라겠지? 이 정도면 되겠지? 뭐야 롤레가 버리면 어떡하지 환상을 가지게 왜 이렇게 안 보는거야 이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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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되겠지? 이 정도면 되겠지? 뭐야? 너네 알고 있었어? 당연히 알고 있었지 아까부터 엇팠다 왜 그러고 있어? 나는 너희가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종자들만 보여주려고 베이컨가 안녕하세요.